접으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수신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뒤로 하나가 물러났고 요것도 뒤로 물러났고 요것도 뒤로 물러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정메이저 호일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나왔던 쇼파를 제가 제 형태로 좀 계량을 해 가지고 좀 더 편하고 사이즈도 조금 줄였고 해 가지고 제가 요거 신제품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스윙 쇼파인데 가죽이에요. 가죽인데 마스터로토라는 명품 가죽을 사용했어요. 이게 명품 가방에도 사용하는 정말 명품 가죽을 사용해 가지고 이태리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는 좀 줄였고요. 그때 3차에 좀 넘어갔는데 지금은 2900 사이즈에다가 폭도 1200에서 1100으로 좀 줄였고요. 그리고 길이 자체로는 4인용이에요. 4인용인데 2900으로 좀 많이 축소시켰어요. 왜? 줄여도 상관없는 게 3000에서 3000 넘는 4인용 쇼파인데도 팔걸이가 좀 두꺼웠죠. 근데 이건 얄쌍해 가지고 앉은 이 길이는 일반 4인용 보다도 훨씬 길을 거예요. 역관이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굽고려져요. 무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단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편하게 TV 시청도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접으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접으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수신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뒤로 하나가 물러났고 요것도 뒤로 물러났고 요것도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같은 사이즈의 쇼파보다도 훨씬 면적이 넓은 자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주무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올라가셨을 때 양반다리를 하셔도 이만큼의 폭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뻗었을 때 수출이 따로 필요 없고 이렇게 해도 이만큼이 남아요. 누우셔도. 그래서 너끈하게 이렇게 되는데 물론 쇼파를 쇼파로 생각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이걸 침대처럼 주무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침대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주 생활하시다 보면 쇼파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폼, HR 골드 폼이 들어왔긴 했는데 약간 쳐질 수가 있어요.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그래서 여기는 물론 S밴딩, 강포밴딩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쳐지지 않고 탄성이나 복원용 반발력이 거의 100%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쿠션은 두 개 같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뒤로 하고 하나만 땡기셔서 여기는 어린 자녀님이 있으실 때는 두 분이서 이렇게 케어가 되게끔 여기서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리고 여기는 사장님이나 아버님들이 TV 시청을 편하게 이렇게 여기는 나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스윙에 참 기능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물건이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만든 것보다도 외주식으로 한 건데 이거를 좀 제 생각대로 좀 줄였어요. 모든 걸. 그래서 정말 넓은 폭이 아니라 적당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다리떠랑 무광으로 해가지고 크롬도장 도금으로 해놓은 거예요. 스타일 잘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주 연한 아이보리 색상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근데 블루 색상도 잘 나가요. 저희 매장은 지금 약간 밝게 났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건 블루 색상이 좀 이쁘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이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게 라이트 그레이랑 뭐 이렇게 약간 진한 색상도 나와요. 맨 처음에는 다섯 가지 색상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하면서 아예 그냥 여러 가지 색상으로 제가 개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문 제작이 다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주문 일주일이나 열흘 아니면 무조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제품 정말 끝내주게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거를 내가 가격은 저희 밴드 모먼트 특판 가구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라는 밴드에서 제가 가격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저희 모먼트 가구는요. 어느 지점을 가시든 정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깎지 않으셔도 가격 제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시죠? 정말 국내에서 제일 싸게 해가지고 가격대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 자체 어떤 멤버님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보시면 가면은 비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저희는 아니고요. 저희는 정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막상 가니까 100만 원 부르든 200만 원 부르든 그런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를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시겠지만 특판 가구점이고요. 저희는 정찰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셔서 저희는 깍지도 마세요. 깍지도 마시고 그리고 저희는 배송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송비 조금하고 제품에다 이유는 조금 남는 거라 그거는 또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가격을 최악 가격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사시게끔 저의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본사 또한 창원점, 용인점, 경기강주점까지 마찬가지로 다 정찰제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오셔서 사셔도 될 만큼의 제가 가격을 또 많이 아시죠? 정말 최악하게 맞춰놓은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 슈퍼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계속 내가 선전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광고 좀 할 거예요. 왜냐? 이 제품 뇌가 너무 좋더라고요. 반응도 방송하기도 전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색상별로 다 나오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가죽도 정말 좋고 쫀쫀하면서도 이런 착석감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좀 오셔서 확인하신 것도 괜찮아요. 저는 뭐 상중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약간 하드 바로 밑이 상중화에서 중상 그 정도 너무 소프트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근데 너무 소프트한 건 아니지만 하드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드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 면에서는 좀 짱짱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스윙 쇼파 가죽 쇼파예요. 정말 명품 가죽 마스터로또라는 가죽을 사용했고요. 가격은 제가 밴드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밴드 가입은 그냥 무료 가입이고 아무 조건 없이 가입이 됩니다.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가격 제품에 대한 스펙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좋은 제품 섭외하고 가격도 후르쳐가지고 갖고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즈 모먼트 가구 정매이죠. 호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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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